내가 무거워? 아, 안 무거워, 하나도. 어? 내가 무거워? 완전 깃털 같은. 풀었지? 어? 좀 무거운 것 같아. 공부밖에 모르는 내가 나머지 공부라니. 빨리 풀고 집에 가야겠다. 야. 찐빵. 너 어딜 가려고 그래? 아니, 나 빨리 풀고 집 가야 돼. 나도 오늘 남아야 되는데. 같이 남자. 싫어. 나 빨리 가야 된다니까. 안 돼. 너 못 가. 너 내가 보여줄 것 같아? 야. 나랑 놀자. 말 봐, 손을 쉬었더니. 언제가 지금 눈에 들어와? 제발 나 좀 내버려 둬. 어? 나 좀 봐봐. 나 지금 빨리 가야 돼. 안 돼, 나랑 놀자. 놀자니까? 야, 찐빵. 내 말 안 들려? 아니, 저 머리가 지금 안 굴러가서. 진짜 못 풀겠는데. 아니, 놀자니까? 야, 찐빵. 뭐 공부야. 너 원래 안 하잖아, 공부. 아, 야. 야. 아, 그만 좀 해. 나 힘들어. 야, 공부하지 말라고. 어? 아니, 집에 가지 마. 너도 집 가야 되잖아. 아, 나 안 가도 돼. 가지 마. 집에 가야지 어딜 가, 그러면. 가지 말고 나랑 놀자. 아니, 난 문제가 눈에 안 들어와. 난 너가 눈에 안 들어와. 어? 너도 방금 봤는데? 이제 안 볼 거야. 안 볼 거야? 아, 왜 머리가 발 속으로. 야, 찐빵. 고부하지 말라니까? 그럴까? 이것만 풀고. 조금만 기다리는 거야. 잠깐 동순이 나오지? 아, 빨리 풀어야 돼. 눈을 피하네? 어? 많이 컸다. 아니, 너랑 있으면 재밌으니까 그러지. 재밌다고? 응. 놀자. 나도 좀 재밌는 것 같긴 해. 아니, 진짜 못 풀겠어요. 죄송해요. 그래서 다음 문제 주시면 안 돼요? 아, 저 이게 문제가 진짜 안 풀리는데. 아니, 방해를 너무 잘하셔가지고. 아... 나오네. 어때? 이쁘네. 진짜? 분무하지 말고. 여기 봐봐. 아니, 이렇게 쉬운 문제를 못 풀고 있어? 너 알겠어? 아, 이거 은근 집중을 해야 되네. 이게 은근 장난이 많이 섞여있어. 야, 보지 마. 나 보라고. 널 왜 봐. 아, 귀여워. 네 마리인가요? 너랑 놀고 싶어 하는데 문제로 풀어? 야, 찐따. 문제 풀지 말라고. 아... 응? 풀지 말라고. 빨리 풀고 집 가야 돼. 아니, 나랑 놀자. 내 말 안 들어? 드... 들어야지. 어? 나랑 남자. 빨리 풀고 가야 돼. 네. 가지 마. 어? 진짜 빡치게 하려고. 어, 미안 미안. 그니까 나 문제 좀 잠깐 풀게. 안 돼. 야. 쉬지 마. 보지 말라고. 쉬지 말라니까? 아니, 너... 넌 집 안 가? 응. 어떻게 알았어. 관심이 많나 보네, 나한테? 야, 도대체 문제가 뭔데? 문제가 어렵긴 어렵네. 그래, 빨리 풀고 집에 가야 된다니까. 아... 야... 아, 말문이 막혔어요. 머리 아프게 뭐 하러 풀어? 빨리 풀어야 집에 갈 거 아니야. 너 나랑 있는 게 더 좋잖아, 솔직히. 그렇긴 해. 어떻게 알았지? 아니, 아니, 아니. 나랑 있을까? 그럴까? 아... 아, 뭐래, 뭐래. 곱하라고... 2, 2, 2, 2, 2. 아, 몰라, 몰라, 몰라. 아, 머리 아파. 정답 혹시 128? 지금 문제를 풀었어? 와... 뭐, 나 좋아하는 거 같지? 아,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어? 좋아하는 거 같은데? 아, 진짜 허리 아파. 아, 너무 오래 앉아 있었나? 야, 찐따. 너 잠깐 여기 엎드려봐. 엎드리라고? 어. 빨리 엎드려봐. 아니, 무슨 그런... 아니, 뭐해, 빨리. 엎드려보라니까? 아... 진짜... 빨리. 아이고... 좋다! 공포만 해가지고 그런가. 힘이 왜 이렇게 없어? 야, 잠깐. 좀만 더 있어봐. 아, 진짜 편하네, 야. 너무 편해, 진짜로. 나 불편해. 내가 무거워? 아, 안 무거워, 하나도. 어? 내가 무거워? 완전 깃털 같아. 털 같지? 어? 좀 무거운 거 같아. 아, 죽겠다, 진짜. 너 무거워? 내가 무거워? 어?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하나도 안 무거워. 아, 빨리 좀 풀자, 그냥. 안 돼, 못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못 풀어. 아, 좀 빨리. 아, 너도 좀 풀어봐, 이거. 아, 미안한데 나 진짜 수포자야. 이 정도면 풀어야지. 아, 진짜 진짜 숫자 보니까 울렁거려. 나 지금 너 때문에 울렁거려. 뭐? 뭐?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어? 아, 안 풀어, 안 풀어. 안 풀 건데. 풀, 풀. 풀지 말아. 풀지 말아. 아, 풀지 말아. 아, 쓰러질려고 그래. 운동하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어. 근데, 풀지 말라니까, 문제? 아, 나 너랑 놀고 싶은 걸 그러지. 응? 거짓말 치지 마. 나 괴롭히려고 하는 거잖아. 아니야. 아, 물론 그것도 재미있긴 한데. 내가 저 문제 보니까, 풀 수가 없어. 선생님, 저 이거 못 풀겠어요. 아싸, 나랑 놀자. 내가 방해하니까 어땠어? 문제가 안 풀려가지고. 너무 정신이 혼미해가지고. 나같이 예쁜 애가 방해하니까 못 풀겠지? 어, 못 풀겠네. 반응이. 바로 안 나오는데? 아, 나 진짜. 진짜야? 막 뇌가 멈춘 줄 알았어. 지금 점심쯤 온 것 같은데? 어, 지금 반 났어. 아, 너무 미인이시고. 두근두근 해가지고. 방해를 잘 하신 것 같습니다. 네. 경찰 commonly 기본, 준비된 것처럼 술도 사용하고 싶다 이렇게 해줘요.